야, 너 머리필 좋다 와, 컬링감 살아있는데? 대박이지 그치? 쟤 수업 듣고 있었는데야? 야 앞에 봐, 자꾸 선생님 우리 보시잖아 심심해서 그런데 나 너 머리 좀 갖고 들어왔대 여보 나 친구들 그리고 다니는 거 좋아해가지고 눈썹부터 먼저 따볼게 다 됐다, 하지마 어때? 딱 너 아니야? 진짜 완전 이런 걸 추상하라고 하나? 크로키라고 하나? 그런다던데? 선물이야 나중에 내가 유명한 유튜버가 될지도 모르니까 내가 사인도 해줄게 너 내 머리 마음에 들어 야, 나 염색 좀 잘 되지 않았냐?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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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결펌도 처음 해보는데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아, 드디어 인생 머리 좀 빨간한 듯? 야 너 기억나냐? 너 내가 빨간색 머리 염색한다고 했을 때 네가 엄청 말렸잖아 근데 지금 어때? 봐봐 어때? 괜찮지 않아? 이래도 이상해 그치? 잘 어울리지? 할 것도 없으니까 셀카 좀 찍어야지 애들아 애들아 다 모여 앗 쓸까 직접 됐다 내가 이따가 단톡에 보내줄게 야 오늘 점심 뭐랄? 몰라? 너네 원래 잘 해야되고 다니잖아 갑자기 왜 이래? 요즘 다이어트하고 있다고? 말도 안되는 소리 하네 아니 그래서 오늘 점심 진짜 아는 사람 없어? 맞다 예원이가 식단표 갖고 있지 않나? 예원이 좀 불러봐 저 예원아 오늘 급식 뭐 나오는지 알아? 몰라? 아니야 꼭 열심히 해 어떡해 나 너 다이어트 해야 되냐 왜 나만 빼고 다 다이어트 해 갑자기 예 예? 저기 친구야 오늘 급식 뭐 나오는지 알아? 음.. 디저트는? 고마워 근데 너 아이패드 갖고 있네? 너 잠깐 구경해도 돼? 고마워 잠깐만 쓰고 돌려줄게 음.. 뉴스나 봐야지 네 야 이거 봐 말해줄? 말해줄까? 야 네가 좋아하는 아이돌 오늘 열이 잘났다 방금 뜬 뉴스야 따끈따끈한 뉴스 볼래? 너 울어? 와우 찍어놔야지 아니 아 알았어 알았어 안 할게 아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냥 미안해 어차피 잘생긴 오빠들 많아 그리고 너 어차피 자주 갈아타잖아 인정? 저기 다 썼어 고마워 좀 언제 치냐? 한참 남았네 야 너 머릿결 좋다 야 너 머릿결 좋다 봐봐 컬링감 살아있는데? 자연 걸색이요? 탈색 한 번도 안 한 머리 같은데 몇 천치 봐봐 나는 탈색 엄청 많이 해가지고 지금 완전 푸석푸석해 근데 너 머릿결은 진짜 되게 부드럽다 야 이거 봐봐 완전 우리가 원하는 그 볼륨 아니냐? 여보 너가 파마한 거야? 아니면 너가 직접 고데기 한 거야? 아침에 고데기하고 온 거라고? 너 맨날 앞에서 공부만 해가지고 꾸미는 법을 모를 줄 알았더니 세상에 꾸미는 법을 알 줄 아는 친구였네? 봉고데기로 한 거야? 컬감 진짜 살아있는데? 지금 볼륨 봐봐 어 대박이지 그치? 제 수업 듣고 있었는데야? 야 앞에 봐 자꾸 선생님 우리 보시잖아 심심해서 그런데 나 너 머리 좀 갖고 놀았대 나 이래봬도 미용학원 다녀가지고 헤어스타일링 좀 잘해 뭐 이상하게 할 건 아니니까 믿었대 진짜 아싸 자 음 이거 어떻게 갖고 놀까 일단 머리부터 비춰 머리가 좀 엉켰네 네 고개 좀 돌리지 말아줄래? 미안 머리가 막니에 엉켜가지고 빗을 때마다 고개가 자꾸 딸려는다 네 음 오 이제 잘 비켜진데? 여기 머리도 público 머리가 좀 엉킨 것 같아가지고 내가 헤어 오일 발라줄게 내가 자주 사용하는 거거든? 향이 좀 좋아 야 너네 너 앞에 좀 봐 자꾸 선생님이 우리 감시하잖아 이거 이렇게 비벼줘야 돼, 알지? 뭔지 너도 머리에 관심 많다고? 어쩐지 머리를 잘 뭔지도 컬감 살아있게 하려면 이렇게 주먹 이렇게 치면서 에센스 발라줘야 돼, 알지? 야, 얘들아 나 고데기 좀 쓸 거니까 전원 좀 꺼봐줘 아무래도 머리가 길다 보니까 에센스가 두 배로 나가네 여기 머리도 여기 머리도 lleg기 여기 그렇지 근데 살짝 머리 부족한 거 같기도 아니야 아니야 근데 너 이거 가르마 가르마는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돼 알지? 안 그러면 탈모으거든 근데 너는 염색할 생각 없어? 너 염색하면 잘 어울릴 것 같아 나처럼 이렇게 막 염색 탈색 여러 번 하는 건 말고 한 두 번 정도 하면 나올 수 있는 컬러? 약간 밝은 갈색 이런 거 있잖아 애쉬 베이지 봐 요즘 이런 거 아 근데 애쉬 베이지는 세 번 탈색해야겠다 애쉬 브라운이 정도? 나처럼 빨간 색깔도 한 번 하면은 나올 수 있는 색깔이긴 해 난 좀 밝은 빨간색 밝은 빨간색이긴 한데 좀 레드와인색 같은 경우도 한 번 하면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 그게 제일 쉬운 색상이네 생각해봐 뭔가 너 꾸미는 거 좋아하는 거 같은데 염색을 안 하니까 되게 그냥 범생이 같잖아 내가 아까 브러시로 믿느라고 컬이 다 풀린 거 같아가지고 고데기로 똑같이 해줄게 보니까 네가 여기 S컬로 한 거 같거든 밑에만? 위에는 안 하고 그래가지고 난이도 너무 쉬운 거 같아서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 같아 됐다 됐다 tem jets 그 안에 Marion 별륨 넌 이쁘 여기 넌 가운보니까 컬이 좀 위에도 있는데 됐다 컬 망치네, 스콜이지 아, 합이 나왔다도 앞에 부서한테 적 있다 너도 먹을래? 진짜 맛있다 아, 배 불러지고 있어 야, 근데 승현이는 왜 학교 안 나오는데? 자퇴했다고? 언제? 걔 못 푸진 오래됐긴 한데 어제? 어제 자퇴했다고 왜 나한테 한마디도 없지? 아, 됐고 다음에 걔네 집 쳐들어가자 알지? 알지 알지? 그랬잖아 아, 미안 하고 있었지 아, 뜨거워 근데 한가람은 왜 아직도 안 오냐? 해가 중천이 됐는데 아직까지 자고 있는 거 아니겠지? 애들과 전화 좀 해봐 응 미친 아직도 자고 있다고? 아, 됐고 아, 됐고 걔한테 이따 올 때 초콜릿 아이스크림 좀 사오라고 해 꼭 갑자기 초콜릿 먹고 싶어졌어 몇 시간 얼마 남았냐? 아, 참 나왔네 우리 좀 치자마자 급식실 뛰어가야 돼가지고 하다 갈 수도 있어 알겠지? 이거 빨리 해야돼 아니, 선생님 어차피 수업 다 끝났잖아요 어차피 여기 자습하는 애들도 없는걸? 저요? 저 나중에 유튜브 될 건데요? 요즘 집에서 ASMR도 연습하고 있어요 너는 왜 웃냐? 비웃지마 나 나중에 ASMR 유튜브 될 거야 누구봐라 니네들 진짜 나중에 사인해달라 가지 말고 어쨌든 다 됐다 어때? 맘에 들어? 거울 봐봐 심심한데 일단 벼머리도 해줄까? 살짝 위에다가 땋으면 되거든 세 갈래 닦기라고 알아? 이거 밖에 못해 맞아, 나 진짜 유튜브 될 거니까 나중에 유튜브 되면은 구독해줘 알겠지? 응? 응? 혹시 머리 딸 때가 제일 재밌어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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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, 됐다, 어때? 이런 게 뼈머리야? 이렇게 딱 생머리에 딱 하나 포인트로 이렇게 주는데 나 그런 거 좋아해 그래서 옛날에 자주 했었어 응? 응? 할 게 없네 야, 나 심심한데 아이패드는 다시 줘봐 내가 요즘 미술 배우고 있거든 나도 그려줄게 나 친구들 그리고 다니는 거 좋아해가지고 일단 상 그리려면은 이렇게 오늘 따야 되는데 하얀색으로 해야겠다 그 너 이거 좀 가까이 들 테니까 가까이 좀 와줄래? 일단 눈썹부터 먼저 따 볼게 วกduck 톡톡톡톡톡 줘 톡톡톡 톡톡istically 톡톡텐 톡톡 rate 톡톡 mids 톡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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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눈 쌍꺼풀 눈독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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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독 눈독 속눈썹 속눈썹 언더 속눈썹 왼쪽는 쌍꺼풀 눈독 눈독차 홍채 속눈썹 언더 속눈썹 그리고 입술 숑 손 속눈썹 언니 속눈썹 속눈썹 눈썹 속눈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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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다 됐어 그려줄게 나 피카소란 말 많이 들어봤거든? 그러니까 걱정하지마 다 됐다, 몰라지마 어때? 딱 너 아니야 진짜 완전 이런 걸 추상하라고 하나? 크로키라고 하나? 그런다던데? 선물이야 나중에 내가 유명한 유튜버가 될지도 모르니까 내가 사인도 해줄게 아니야, 거절 안했대 이런 건 내 친구한테 다 해줬어 짠, 내 사인 예쁘지? 짠 종 쳤다 얘들아 빨리 가져와 나 이제 갈게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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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